금융개혁당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당의 자격을 얻게 된 상황에서 난감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또 이 내용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박준혁 작가님과 금융개혁당 간에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견이 생긴 상황이고요. 대단히 난감한 상황인 게 저도 그렇고 금융개혁당도 그렇고 박준혁 작가님이 공매도 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의도 카르텔의 싸움의 주인공이 배터리 아저씨였던 것인데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프킬라아는 여전히 여의도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실력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배터리 아저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 사격을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배터리 아저씨가 최근에 우공이산 채널을 통해서 국힘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클리어하게 결정을 발표하셨는데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우공이산 채널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3프로TV가 여의도 카르텔의 중심에 서있는 집단인데 우리는 그들과 싸웠었고 또 그들의 상장을 저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박순영 작가 덕분이었습니다. 3프로TV의 베이스는 나는 꼼수다의 핵심 멤버인 김용민 피디가 만든 팟빵에서 인큐베이팅이 된 채널이 바로 3프로TV이고 나는 꼼수다는 당연히 민주당의 스피커인 채널이죠. 3프로TV 이전에 팟빵이 키운 방송이 바로 불금쇼인데 현재는 매불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이 매불쇼의 진행자가 3프로TV의 창립 멤버인 정영진이고 과거 불금쇼 당시 방송에서도 3프로TV의 김동환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낙꼼수의 김용민도 자주 출연을 했었고요. 한마디로 민주당 쪽 스피커인 나는 꼼수다와 괴를 같이하는 채널이 바로 3프로TV라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3프로TV랑 척을 졌었던 박순영 선대인을 압수수색을 주도했던 주체가 바로 3프로TV와 민주당이라는 것이 바로 박순영 작가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좋아할 수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힘을 쥐고 있는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확률이 높은 방법이 국힘당을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국힘당 지지를 선언했고 또 국회의원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스카우트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박순영 작가의 입장인데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매우 클리어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금융개혁당의 입장이 있는데 에프킬라는 참고로 박순영 작가님과는 소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방송이나 채널을 통해서만 접했던 것이고요. 다만 금융개혁당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개혁당의 신미숙 의장과는 몇 차례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금융개혁당 홍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받은 부분이 있어서 용산에서 시위를 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연사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 또 금융개혁당 홍보 영상을 제가 제작했던 그런 이유로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지모 카페에 올라온 포스팅을 전부 다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금융개혁당이 민주당 쪽 지지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미숙 의장과 통화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무조건 중도라는 입장을 직접 내 귀로 들은 바가 있고 그 근거는 최초로 금융개혁당을 추진했을 때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지닌 당의 방향성에 신미숙 의장도 그렇고 금융개혁당도 설득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에 이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다름 아닌 박순혁 작가였기 때문에 금융개혁당이 정치무채색으로 금융개혁이라는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에프킬라 역시 정치무채색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무채색의 금융개혁당을 홍보를 한 것이고 또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금융개혁당을 박순혁 선대인 두 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조로 신미숙 의장이 추진을 했으나 현재 박순혁 작가의 입장은 많이 바뀐 상황이라는 거죠. 여전히 박순혁 작가가 금융개혁을 이루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개혁당도 마찬가지로 박순혁 작가의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동행은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따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박순혁 작가 없이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애초부터 박순혁 작가의 지식과 전투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 사격할 때의 입장과 주체적으로 끌고 갈 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채색 정당으로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에 대한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이 나쁜 당이다 좋은 당이다를 떠나서 진보가 아닌데 진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잡음이 생긴다면 그 오해를 먼저 풀어야 3프로TV랑 민주당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박순혁 작가와의 관계도 일부 전진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금융개혁당이 정치 무채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오해들이 댓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고 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라는 것이 실제로 삶의 변화를 주는 정책의 추진과는 별개로 지역 간에 또 연령 간에 예민하게 감정이 대립이 되는 대한민국만의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다만 금융선진화라는 간절한 과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인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나 극복을 해내야만 하는 과제임은 분명히 보인다. 꼭 누가 주체로서 금융개혁을 이루냐 보다도 금융개혁을 위해서 서로 지원사격을 해주고 결국 금융선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